그 다음에 쿠키를 지우는 방법을 볼게요 쿠키 지우기 보겠습니다 자 이제 버튼을 만들고 그 버튼을 클릭하면 쿠키가 삭제되게 할 건데요 쿠키가 삭제되게 하는 방법은 아주 심플해요 만기 시간을 과거로 되돌리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기 시간이 지금은 15일이잖아요 15일 지금 몇 시야? 4시 14분인데 바로 전 3시 14분으로 지정한다거나 또는 이전 날짜를 지정해버리면 바로 사아지는 겁니다 이미 과거가 되어버리면 지워지는 거니까 이 만기 시간을 뒤로 돌리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을 만들고 얘 아이디를 딜 델 쿠키라고 해볼게요 쿠키 삭제라는 버튼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쿠키를 지우는 함수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펑션 딜리트 쿠키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쿠키를 생성했을 때하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똑같이 하는데 만기 날짜만 이전으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만기 날짜만 여기에서 우리가 쿠키 생성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쿠키 생성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치? 그러면 똑같은 이름으로 쿠키를 생성하되 그 만기 날짜를 만기 날짜를 아까 우리가 주소 콘솔 됐던 건 좀 지워볼게요 우리가 아까 현재 시간을 불러오고 그 시간에서 7일을 더한 날짜로 지정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요 여기까지네 여기까지가 지금 쿠키를 7일 이후에 삭제될 쿠키를 만든 문장이니까 저걸 그대로 복사해서요 여기에 넣되 요 날짜를 플러스 7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전 날짜로 14일로 지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제가 박스친 부분을 복사해 볼게요 복사 복사해서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넣고 여기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루 바로 전으로 되돌려 볼게요 그리고 그 쿠키 새로 만든 쿠키를 또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del쿠키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버튼 두고 iddel쿠키를 클릭하면 할 일 안에다가 예 함수의 이름을 적어주면 쿠키가 지워지는지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자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요거 선택을 해야죠 그냥 변수 안 잡고 바로 그냥 쓰겠습니다 다큐먼트 id니까 get element by id 해서 id명을 바로 써주면 되겠죠 del쿠키 얘한테 add event listener 이벤트의 종류는 클릭 하면 할 일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델쿠키 id를 선택하고 걔한테다가 클릭 이벤트가 일어나는지 잘 들으라고 하고 이벤트가 일어나면 펑션 안에 있는 걸 하라고 하는데 할 일은 함수명 델쿠키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쿠키가 지워지나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쿠키를 이게 얼렛을 안 뜨니까 지워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구나 얼렛도 띄워 볼게요 쿠키 삭제됨이라고 해서 콘솔 좀 볼게요 에러가 있네요 cannot read property add event listener del쿠키 맞고 아 치명적인 실수를 했네요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지금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뭘 실수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지금 문장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지 정답 del쿠키인가 del쿠키가 누군지 못 알아봐서 여기에서 del쿠키를 선택해서 걔를 클릭하면 할 일이라고 했는데 이 스크립트가 실행되던 이 시점에는 아직 이 브라우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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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립트를 해석하고 있는 와중에는 아직 여기까지 읽지도 않았거든 어디에 del쿠키가 있는지 모릅니다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작동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 전체가 전체가 다큐먼트에 DOM의 컨텐트가 다 로드되면 할 일이라고 이벤트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이 스크립트가 어디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 스크립트가 바디 뒤에 있거나 여기에 기존의 내용 뒤에 있거나 옮길게요 버튼 밑으로 스크립트 모드를 옮겨주세요 버튼 밑으로 스크립트를 모두 잘라서 옮겨주십시오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삭제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알러트 쿠키가 삭제됐대요 정말로 그런가 어플리케이션에 가서 쿠키 항목을 볼게요 쿠키 항목을 보는데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아 이거 다른 파일에 만들었어요 지금 이 파일이 실행되면 무조건 얘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걸 클릭해 봤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파일을 하나 다시 생성하고 볼게요 한 파일 안에다가 하니까 생성도 되고 다시 지워지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여기서 또 새로 고침하면 이미 얘가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고침을 하자마자는 또 얘가 작동을 해서 쿠키가 생성되지 않습니까 새로 고침하면 우리가 버튼을 안 클릭했잖아 그러면 지워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얘를 또 지우면 이 자리에서 바로 지워지는 게 아니라 얘가 다음에 열었을 때 이게 지워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음에 또 열려고 새로 고침하면 얘가 또 쿠키를 생성해 놓고 있으니까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문서를 분리할게요 지금 쿠키 크리에이트라고 했는데 새로 새 문서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쿠키 크리에이트 html 보내주셨어요 자 이걸 세이브 에즈에서 세이브 에즈에서 딜리트 쿠키 딜리트 라는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딜리트 라고 해보겠습니다 쿠키 딜리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쿠키 딜리트 에는 위에 요 생성하는 코드를 지워주세요 쿠키 딜리트 에는 오늘 날짜 그리고 아까 생성하던 거는 지워주시고요 딜 쿠키만 이렇게 딜 쿠키만 남겨주십시오 이게 쿠키 딜리트 입니다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쿠키의 크리에이트에 가서는 요 삭제 버튼을 없애버릴게요 일단 화면과 같이 쿠키 딜리트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쿠키 딜리트 에서 여기 쿠키 생성하는 거 없어요 오늘 날짜에서 이전 날짜로 지정하고 새롭게 쿠키를 만들어 라는 이 부분만 남겨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같은 폴더 안에 쿠키 크리에이트 좀 갈게요 쿠키 크리에이트에 가서는 쿠키 삭제하는 게 이 페이지는 없습니다 쿠키 삭제하는 건 이 페이지에서 지워주세요 자 그럼 새로 고침을 해보면 저장할게요 여기 쿠키 딜리트 어디갔어 예 쿠키 딜리트 버튼도 없습니다 쿠키 딜리트 버튼도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자 두 개 파일을 다 열 거예요 쿠키 크리에이트 HTML과 쿠키 딜리트 HTML을 둘 다 열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쿠키 크리에이트 HTML을 보고 있고 쿠키 딜리트도 서버로 열어주세요 라이브 서버로 엽니다 앞에 있는 건 얘는 쿠키 삭제 제목도 바꿔놓을게요 삭제 자 얘가 쿠키 삭제하는 거고 얘는 쿠키 생성한 파일이었습니다 쿠키 크리에이트에는 쿠키 생성하는 것만 남겨 있고 쿠키 딜리트에는 쿠키 딜리트하는 함수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쿠키 생성 얘를 새로 고침하면 지금 시간으로부터 7일 후에 사라지는 쿠키가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쿠키 딜리트 가볼게요 쿠키 딜리트에 가서 쿠키 딜리트에 가서 쿠키 삭제를 눌러 보겠습니다 쿠키가 삭제 됐대요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 검사하고 어플리케이션에 가보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쿠키가 없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다시 왼쪽에 쿠키 생성했던 거랑 구분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제 화면 기준으로 왼쪽은 쿠키 생성하는 거 어플리케이션 보고 있고요 오른쪽은 다시 열어볼게요 오른쪽은 쿠키 삭제하는 거 보고 있습니다 자 왼쪽이 생성하는 거예요 새로 고침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해보면 여기도 쿠키가 생성되어 있고 여기도 쿠키 생성되어 있어요 오른쪽에도 왜냐하면 이 쿠키 생성되어 있는 건 브라우저 베이스로 쿠키가 일정 폴더에서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크롬이라는 브라우저에 쿠키가 쿠키가 어디 저장되어 있더라 쿠키 저장되어 있는 위치가 쿠키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한번 가볼게요 지금 우리가 쿠키 크리에이트를 열든 쿠키의 딜리트 HTML를 열든 둘 다 크롬에서 열려 있으면 쿠키는요 쿠키는 브라우저 베이스로 유지가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쿠키 크롬으로 네이버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로그인을 하고 다시 파이어폭스에서 로그인을 하려면 파이어폭스에는 다시 로그인해야 됩니다 거긴 로그인이 안 돼 있거든 이해 됐습니까 모든 세션이나 쿠키는 브라우저 베이스 브라우저 단위로 유지가 됩니다 해당 이 쿠키 우리가 저장 우리가 생성한 이 쿠키가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 들어가 볼게요 내 컴퓨터에서요 기본적으로 쿠키는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쿠키를 보려면 보기에 가볼게요 탐색기에서 보기를 봅니다 보기에서 오른쪽에 옵션을 봐주세요 탐색기 보기에서 옵션을 보고 숨겨진 파일을 모두 보기 해야 돼요 보기에서 보기에서 여기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 숨기기를 체크가 안 돼 있고 체크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난 다 풀려있네 숨긴 파일과 폴더 및 드라이브 표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 숨기기는 체크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숨김 및 파일 폴더에서 모두 표시 숨김 파일 폴더 및 드라이브 표시 체크 돼 있습니까 체크 안 돼 있으면 저렇게 바꿔주세요 확인됐으면 c 드라이브에 가볼게요 c 드라이브에 사용자에 가주세요 사용자에 가보면 지금 로그인 한 정보 지금 로그인 한 정보는 여기에서 윈도우 키에서 유저의 이름을 보시면 지금 사용자 있는 계정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에요 그러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여러분 이름 확인하시고 여기 눌렀을 때 나오는 이 계정의 이름 확인하시고 사용자 안에서 그 계정 이름으로 들어가 봅니다 거기에서 앱 데이터 하고 갑니다 앱 데이터에서 로컬로 갈게요 로컬에서 구글 여기 있다 구글 로컬에서 구글로 가주세요 구글에서 구글 크롬 유저 데이터에서 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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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폴트지 디폴트에 캐시로 가세요 디폴트에 캐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게 쿠키입니다 오늘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쿠키들이 있죠 이 파일은 직접 열어서는 안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가 메뉴을 끌어버렸어요 Do you want to open it anyway? 해서 열어보면 여기에 보면 unsupported text encoding이라고 해서 이거 못 열어요 브라우저만 해석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들어가서 이걸 바꿀 수 없다는 얘기에요 어쨌든 저기에 저장되어 있는 게 지금 좀 전에 우리가 크리에이트에서 쿠키를 확인하든 딜리트에서 쿠키를 확인하든 이 둘 다 크롬은 어디에 있는 쿠키 정보를 확인한다 좀 전에 우리가 확인한 이 폴더에 있는 쿠키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딜리티를 누르면 여기 쿠키 삭제에서 딜리티를 띵 누르면 쿠키가 삭제됐대요 그러면 여기 이 페이지 딜리트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보면 쿠키가 지워져 있습니다 얘는 새로 고침하시면 다시 쿠키가 생성되는 거예요 저 파일 안에는 쿠키를 새로 만들려는 코드가 있으니까 다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얘는 새로 고침하지 말고 얘만 확인해 보면 좀 전에 아까 여기에서 어떤 파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생성했던 파일이 지워져 있을 겁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쿠키를 지우는 거 다시 한번 코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하는 거와 똑같은데 시간만 뒤로 돌린 그게 날짜든 그게 초든 그게 월이든 이전으로 돼 있기만 하면 바로 만기가 되는 겁니다 만기가 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해당 쿠키가 확인이 되셨습니까? 쿠키를 생성하는 거 아까 크리에이트 다시 볼게요 쿠키를 생성하는 건 지금 날짜부터 이후의 시간 만기 시간을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쿠키를 생성해 준다 쿠키를 지우는 건 이런 식으로 이전 날짜로 지정하고 쿠키를 제거한다 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쿠키를 만들 때 아까 우리는 조금 무식하게 직접 이렇게 값을 지정해 줬거든요 이제 직접 값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함수를 만들어서 쿠키의 이름과 value와 expires 데이트를 지정하는 식으로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좀 전에는 우리가 크리에이트 할 때 함수를 만들지 않고 그냥 값을 다 직접 이렇게 한 땀 한 땀 짜서 여기에다가 쿠키를 생성해 줬었어요 새 파일을 만들고 다시 한번 복습할 겸 작성을 해 볼게요 새 파일의 이름 쿠키 set html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문서를 만들게요 느낌표 탭에서 이번에는 쿠키 생성을 함수를 이용해서 쿠키를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쿠키 생성은 사실 바디 안에 내용을 읽기 전에 있는 게 더 맞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이 페이지의 내용은 뭐 차체하고 이 페이지가 실행되자마자 쿠키를 생성할 거니까 바디 전에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함수를 만들겠대요 그러면 펑션을 만들어서 set쿠키라는 set쿠키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해 보겠습니다 이 set쿠키라는 함수에는 매개변수로 값을 세 개를 넣을 거에요 이름과 그리고 밸류와 그리고 언제까지의 날짜 익스 그냥 데이 데이트데이 라고 할게요 데이트에는 자바스크립트여서 쓸 수도 있으니까 아니구나 아까 우리 데이트변수 만들었죠 그냥 일단 데이 라고 해 볼게요 자 이 함수에 일을 시키려면 값 세 개만 넘겨 주면 돼요 함수에서 값이 들어오면 변수 데이트에는 아까 새로운 데이트를 만든다 라고 해서 뉴 데이트까지는 똑같구요 이게 오늘 현재 날짜를 지정하는 거죠 이렇게 지정을 변수에 담고 이 함수에 뭐로 사용자가 원하는 만기 날짜가 들어올 거냐면 이 변수명 저 매개변수로 사용자가 원하는 만기 날짜가 들어올 겁니다 그거를 데이트의 값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니까 아까 새로운 데이트를 지정하는 건 set 데이트라고 했어요 데이트에 set 데이트에서 데이트에서 기존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저기에서 get 데이트에서 데이트를 가져온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날짜 15일을 가져온 다음에 거기에서 아까 7을 더 했거든요 그래서 얘한테서 데이트를 가지고 와서 get 데이트에서 플러스 몇을 할지의 날짜가 날짜가 day라는 매개변수로 넘어오게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set 쿠키라는 함수에 1을 시킬 때는 오늘부터 1일 그러면 뒤에 세 번째 매개변수로 1을 숫자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7일이라고 한다면 얘 set 쿠키한테 1을 시킬 때 set 쿠키라는 함수에 1을 시킬 때 여기에 뭔지 모르겠고 여기에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뭐 7이라고 해서 넘기면 그러면 이 쿠키는 7일 후까지 유지가 되는 7일까지 유지가 되는 앞으로 7일 동안 유지가 되는 쿠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쿠키가 set 데이트에 앞뒤 가로가 없네 자 그리고 아까하고 똑같이 쿠키 변수명 빈 쿠키를 만들고 빈 문자열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값을 하나하나 넣어 주겠답니다 쿠키라는 이름은 어? 왜 에러가 안 나지? 이게 자바스크리트 예약어일 텐데 일단 마이 쿠키라고 한번 해볼게요 마이 쿠키에다가 값을 더하는 거 아까 더한 결과 해서 똑같이 쓸게요 자 아까 만드는 문법 크리에이트의 문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아까 우리가 쿠키의 이름은 ABC 엑스파이얼스는 이런 식으로 넣어 썼습니다 저거하고 똑같이 할 거예요 근데 가져오는데 이제는 변수명으로 이 값들이 들어오거든요 아까 쿠키 크리에이트 html에서 해당 두 줄을 그대로 복사해 오겠습니다 쿠키 크리에이트에서 했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올게요 변수면 변수명만 set 쿠키에서 마이 쿠키로 바꿔볼까 합니다 크리에이트 쿠키 크리에이트 html에서 두 줄을 복사해 와 주세요 그대로 넣어 얘를 마이 쿠키로 바꿀게요 이렇게 바꾸시고 아까 밸류로 여긴 직접 넣은 거고 여기에서 아까 이름 이제 여기에 쓸 이름은 네임이라는 매개변수로 들어와서 여기에 쓰여져야 되는 거고 밸류 ABC라는 밸류 직접 넣을 게 아니라 사용자가 넣어놓은 밸류라는 매개변수가 여기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트는 아까 변수명 데이트에 만든 거에서 utc 스트링을 이용해서 이 녀석이 인지할 수 있는 달라 형식으로 바꾸는 거 여기는 뭐 바뀌는 거 없습니다 이 부분이 바뀌어야죠 이 부분이 바뀌어야 합니다 직접 저렇게 글씨를 넣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입력한 매개변수 이 함수에다 일을 시키면서 넣는 글씨가 여기에 들어오도록 만약에 똑같이 한다고 하면 쿠키의 네임에 여기 문자 이렇게 들어오고 ABC라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면 그러면 이 함수에다가 setCookie라는 함수에 일을 시키려면 이런 식으로 매개변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값을 넘겨주면 사용자가 입력한 이 값이 네임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자가 클릭한 게 이 밸류라는 이름으로 7이 여기에 들어오겠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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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저 쿠키 네임이 여기에 밸류가 여기에 들어오도록 변수명 이 매개변수 네임과 매개변수 밸류에 있는 값이 여기에 들어오도록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문자열이 아니라 저 변수명이 그대로 오는 거니까 여기에는 네임 넣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는도 있어야 돼요 저거랑 더하기 equal equal 있어야 되고 더하기 ABC라는 글씨 대신에 아까 밸류로 넘어온 값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 세미콜론까지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세미콜론도 문자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밑에는 바꿀 것 같고요 바꿔주셨습니까 좀 전에 주석으로 처리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하면 쿠키 네임이라는 글씨 대신에 이 문자열 대신에 변수명 얘가 온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equal이 있어야 되니까 equal 있고 그 다음에 ABC라는 글씨 대신에 저 밸류로 넘어온 변수를 여기 찍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 있고 마지막에 문장이 종료한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쿠키를 지정하는 건 아까 쿠키를 생성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쿠키 크리에이트에서 이렇게 만든 걸 다큐먼트의 쿠키에서 이렇게 쿠키를 생성할 수 있었다고 하니까 함수 요 쿠키 셋 쿠키라는 함수 안에다가 아까 지정한 마이 쿠키가 새로운 쿠키로 지정될 수 있게끔 요렇게 해줍니다 마찬가지 버트 아 이거 버튼 버튼 안 만들 건데 그냥 일단 세 쿠키라는 얘 함수가 이 페이지 스크립트가 실행 되자마자 요 함수를 실행하는 걸로 할게요 조정하고 얘가 실행이 되면 셋 쿠키라는 함수가 실행이 될 거고 여기에 쿠키 이름이 여기에 ABC가 여기에 이걸 이름을 바꿔 볼까 쿠키의 이름은 뭐 마이 우리 사이트라고 한다면 뭐 ABC 오퍼레이션 프레이션의 메인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 첫 페이지 우리가 첫 페이지에다가 지금 만들어놨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페이지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서버 열기를 하자마자 이 함수가 작동을 할 거고 그러면 쿠키에서 저장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F12 어플이 잠깐만 콘솔 좀 볼게요 셋 쿠키 이즈나 뭐야 이십 번 라인 이십 번 라인에서 대소문자 구분이 틀렸네요 P가 대문자인데 전 지금 소문자로 썼어요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쓸게요 함수명이 대소문자 구분하는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다시 한번 브라우저 한번 볼게요 아니 너 아니고 얘구요 쿠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쿠키를 보시면 좀 전에 만든 ABC 코오프에서 밸류는 메인으로 되어 있는 녀석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지금 시간부터 7일이라고 했으니까 7로 느껴 있고요 얘를 만약에 3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3으로 하면 지금으로부터 3일 뒤인 18일까지 유지되는 쿠키가 다시 생성이 되겠습니다 쿠키의 이름, 밸류, 그리고 언제까지 유지될지 적어봤습니다 이제 쿠키가 생성되어 있으면 쿠키가 브라우저 단위로 보면 좀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쿠키의 네임이라는 쿠키도 있고 지금 새롭게 만든 ABC 코비라는 이름의 쿠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 많은 쿠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쿠키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쿠키는 지금 저렇게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면 대열의 형식으로 들어가요 여기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해서 배열의 형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 배열에서 내가 원하는 배열의 값이 그러니까 쿠키의 값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필수로 알아야 됩니다 해당 유저가 우리 사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개의 사이트를 돌아다닐 거고 그러면 크롬에 아까 우리가 확인한 그 폴더에 그 폴더에 쿠키가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고 여기에 아까 수두룩하게 우리가 쿠키 있는 거 확인했었잖아요 그거 중에 내가 원하는 쿠키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그걸 볼까 합니다 해문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건 쿠키의 setHTML이었고 이번에는 쿠키의 getHTML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쿠키의 get이라는 HTML을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쿠키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how by Eğer люzy czy Hey Hey till and it I I I I E I I